경기도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외관입니다. 타운하우스 거실이고요. 공기순환기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LED조명과 보조조명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고품격 주방이 맞이해주고 있고요. 광파워블레인지 냉장고셉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설치에 주방 창문이 설계되어 있고요. 1층에 설계되어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1층 손님용 욕실이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복층 계단입니다. 상부층에서 확인해 보았고요. 안방에도 에어컨은 무상 옵션입니다. 드레스룸이고요. 욕조가 시공되어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테라스 공간이고요. 두번째 중간방입니다. 세번째 중간방까지 각 방 에어컨 무상 옵션이고요. 3층으로 올라가는 복층 계단입니다. 상부층에서 확인해 보았고요. 상부층 전면부 구성입니다. 상부층 후면부 구성이고요. 보조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베란다고요. 왕 테라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듀플렉스 하우스 분양 사무실 현관입니다. 감사합니다.